자 여러분 페이지 100페이지 펴주시면 드디어 저희 100초까지 했습니다. 이제 입체파, 야수파, 표현파라고 해가지고 20세기 새로운 미술의 흐름, 이제 20세기 초기 모던이즘이 서서히 등장하는 시기인데 이제 인상주의를 거치면서 저희가 봤어야 했던 것들은 어떤 과학적 표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상주의가 후기 인상주의랑 신인상으로 어떻게 분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 인상주의에 있었던 세잔, 고갱, 고흐가 각각 어떤 파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걸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줄 끝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끝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과거와의 단절을 선포하는 아방가르드 가치관이 새롭게 전개되었고 작가 개인의 철학 사유가 예술이 스며들었다. 현대미술가들은 르네상스의 원근법, 명화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캔버스에 표출했으며 색과 형이 추방된 조형 이론과 창조의 과정에 집중했다라고 해가지고 모던이즘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 현대미술 용어사전에서 모던이즘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을 모두 싹 다 정리한 내용인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바로 야수파입니다. 자 야수파, 포비즘. 야수파라는 명칭은 1905년 가을에 열린 살롱 더 터넨 전에서 비평가 루이 보세리 알베르 마르케의 청동 도도상을 보고 야수의 우리에 갇힌 도나텔로라고 평안돼서 지어졌다. 과거와의 단절을 추구했던 모던이즘 미술 중에서는 야수파는 체크, 색채로서 재현의 관습을 깨며 20세기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렸다. 자 재현의 관습을 깼다라고 하는데 야수파가 있고 표현파가 있고 입체파가 있어요. 재현을 어떻게 깼는지 야수파 같은 경우에는 뭘로 깼다? 색채. 그러니까 남는 거는 색채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표현파는 어떻게 되는지 입체파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복습할 때 기억 잘해주세요. 자 야수파는 약 5년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1910년에 멸망했습니다. 멸망이라고 좀 표현할까 그런데 쇠퇴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알베르 마르케의 작품이 요건데 이거 보고 야 저거는 우리에 갇혀있는 도나텔로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땐 예뻐요. 앞에 아기가 이렇게 으앙 하고 나와있는 건데 귀여워요. 잘 표현됐고 근데 문제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완벽한 재현에서 법칙에서 벗어났죠. 살롱이 원했던 건 신고전주의에서 얘기했던 완벽한 재현이었어요. 그때 재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작품은 로댕도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마르케의 작품 역시 굉장히 어?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한 건 마르케의 작품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완전 나쁘다가 아니라 얘도 괜찮게 만든 건데 문제는 뭐였냐. 주변에 방에 걸어져 있던 야수파의 그림들이 지나치게 너무 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야수파처럼 너무 본능적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림들을 더 조소적으로 까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야수에 갇힌 도나텔로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말의 우울과 재현 미술의 거부인데 밑에 보시면 19세계말 우울을 표현했던 문학적 상징주의를 거부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문학에서는 상징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회화에서는 상징주의가 어떻게 적용됐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름? 상징주의가 회화에 올 때는 상징주의라는 명칭이 아니라 종합주의 자 문학적 상징주의 바로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96페이지에 이 내용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주셔가지고 종합주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역시 상징주의 역시 현대미술 용어사전에서 상징주의 이해하세요. 보통 다양한 전공서적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세계말적 우울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말적 우울, 세계말 상징주의 이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 상징주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왜 그랬냐? 19세계말에 우울했기 때문에 세계말 우울을 표현하는 상징주의가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동그라미 2번 전통의 규칙에서 벗어나 체크, 순수한 원색의 해방을 추구하면서 삶의 환희 등 낙관적인 주제를 선호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낙관적인 주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어떤 색을 썼겠어요? 빨갛거나 초록색이거나 아니면 노란색이거나 이런 식으로 밝은 색채들의 원색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우울함을 뭘로 치환시켰냐? 밝은 색채로 바꿔줬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색채를 해방시킨 주정주의 미술인데 주정주의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 나의 감정, 이모션. 그래서 과거와의 단절로 원색 등을 통해 대상에서 해방된 자유롭고 개성있는 회화가 전개가 됐고요. 명함이 없는 강렬한 원색과 보색 대비 형태의 단순화와 체크, 데프로마션. 이게 단답형 문제라고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데프로마션을 활용하여 형태감, 입체감 내면의 심상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건데 이 데프로마션은요. 야수파와 입체파와 표현파에서 모든 형태로 왜곡하는 걸 전부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데프로마션이라고 적혀있는데 얘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프랑스어인데 디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의 정보죠. 디포메이션의 정보가 왜곡됐다는 의미죠. 형태가 바뀌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디포로마션 내용을 다 읽어주시면 되는데 체크할 것은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표출, 조형의도의 강조, 풍자성의 강조 등 작가의 체크, 주관적 왜곡을 담아 작품을 제작했다. 이로써 전통의 재현성을 거부하고 형태를 파괴, 왜곡하여 새로운 조형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얘는 야수파뿐만 아니라 입체파와 표현파까지 모두 다 가능하겠죠. 이 작품 한번 볼게요. 앙리마티스 부인의 초상인데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얼굴의 색깔 어때요? 실제로 사람의 얼굴이 저 색깔이면 황달기 있습니다. 당뇨 환자예요. 이것도 대포로마션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대포로마션이 전개가 됐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흔적 어라 머리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봤더라? 자포니즘 일본인의 기모노 의상을 하면서 입었던 그 머리 형태와 유사하죠. 그래서 이게 자포니즘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두 작품도 보면 색깔이 어떤 색이 주로 보이죠? 이 세 번째? 빨간색 빨간색 작품 제목은 빨간? 방 방 그래서 빨간색이라서 뭐가 안 보이죠? 공간 속에 원근이 보이지 않죠. 평면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삶의 환경을 보세요. 형태를 보면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형태가 구분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대포로마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그냥 대포로마션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 전문적인 형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야수파, 입자파, 표현파에서 형태의 왜곡을 지칭하는 거는 대포로마션이라고 얘기를 해주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여담아만에 얘기를 해줄까요? 제가 이걸 대포로마션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가 국제고잖아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진짜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선생님한테 가서 이걸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거 대포로마션이라는 용어를 혹시 아세요? 라고 들으면 어 그게 뭐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나이 지긋하시는데 되게 젠틀하시고 멋있으신 프랑스어 선생님이랑 그 원어민 선생님이 같이 계신데 이걸 딱 보더니만 이걸 딱 발음하시는데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대포로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아 대포로마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아 저게 원어의 위험이구나. 그래서 너무 놀라고 너무 소름끼쳐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그 프랑스어 사람들도 되게 많이 쓴대요. 그래서 기법 명칭이라기보다는 정말 왜곡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원어민 선생님이 그래서 아 이거는 형태의 왜곡 우리가 얘기하는 그 왜곡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쓰는 거구나 라고 개념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징 밑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이 없는 강렬한 원색과 보색 대비 형태의 단순화와 대포로마션 이거 계속 얘기 나왔었죠.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비교해 볼게요. 자 빨간색 옆에 뭐 있어요? 초록색 보색 대비 냅두고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빨간색 방팍해 초록색 배경 이런 식으로 보색을 계속 냅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적어드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야수파의 대포로마션의 특징은 평평한 생면 그 다음에 원근 없는 원색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포로마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치 자체가 굉장히 낙관적이잖아요. 낙관적이다 보니까 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치가 어떻다? 활? 활달하다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요새 같이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가의 회화의 자율성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감각의 조형 질서를 참조했다. 1번과 2번과 3번을 옆에 있는 작품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작품들 보면 여기 1, 2, 3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가별 영향에 따라 구분을 하면 반고우랑 고갱이 있는데 반고우 쪽에는 블라멘크나 드랭이라고 해서 약간 표현성을 지니는 작가들이에요. 그런데 고갱은 또 마티스나 마르케나 루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 조형성을 좀 더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라멘크랑 드랭은 조금 더 개인적인 성향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고갱의 영향을 받은 게 야수파였어요. 그런데 고갱의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후기 인상주의에 있던 고후와 고갱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건 고갱이었다고. 왜? 이 작품 한번 봅시다. 빨간방. 이거 고갱 작품 중에 뭐랑 비슷해요? 천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야곱이었나요? 그 작품과 유사하죠. 거기도 빨간색 배경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성서 내용이라서 중요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앙리바티스는 밑에 있는 1번 내용을 먼저 보고 나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1번은 순수 색채의 본질을 탐구를 했고 색채와 선을 장식적으로 결합해 조화로움을 추구하며 경쾌한 야수파의 회화를 만들어냈다. 이전의 미술과 같이 인물의 표정, 동작으로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원색 등으로 에너지를 강렬하게 표출하는 평면 회화를 제작을 했다. 네, 뭐 지금까지 했던 말 똑같죠? 단순한 형태와 감각적인 선들로 1군 장식 문양을 주로 활용해 낙관적 주제의 작품을 제작을 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장식 문양까지 활용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했던 게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특징적인 거는 장식 하나 있네. 장식을 많이 사용했네. 정도만 이해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내용들 모두 다 누구한테 적용 가능하다? 마티스. 그러니까 마티스 키워드가 야수파의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마티스가 했던 말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마티스가 뭐라 얘기를 했냐?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떤 테마도 없고 단지 순수함과 정적인 균형, 조화만이 있는 그런 세계. 그것만이 나의 세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조형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평면, 생명, 원근 없는 원색.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목표가 뭐예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색을 해방. 순수한 조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자면 인간의, 플러스로 인간의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있는 작품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의환이, 마티스, 부인,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했는데 붉은 방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마티스가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 붉은색을 주조색으로 방 안에 가득 채웠고 벽지에 파란과 초록색의 선, 그래서 보색 대비를 주었고요. 이러한 보색 대비는 관람자의 시선을 밖으로 튕겨내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해내는 듯하다. 왜냐? 이 작품 옆에 다른 작품들이 있다. 그래 봐요. 렘브란트 작품 옆에 이 빨간색 작품이 있다.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올까요? 당연히 마티스가 먼저 들어오겠죠. 왜? 너무나 강렬하니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과거 전통과의 단조를 위해 순수, 색채, 감각으로 원근법을 무시했는데 아, 이거 누가 그랬냐면, 누가 그랬지? 아, 교수님들 중에 제 대학 다닐 때 이거 설명해주시는 서양미술사 교수님께서 원근법을 무시한 사람 중에서 마티스만 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원근법을 무시한 정도라면 얘는 원근법을 개무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런데 전통을 그냥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로 꺾어버린 시대가 그 당시 시기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범했다. 지금이야 현대미술이지만 그 당시에 이런 미술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학생들이 그렸던 그림이랑 유사하다고 욕을 먹었겠냐라는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전통의 탈피를 했고 대상을 보고 느낀 주관과 개성을 조화롭게 연출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악리마티스의 춤인데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춤은 다섯 명이 나와가지고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잖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작품이 있는데 이 두 작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명보시에서는 시험에서 주로 이 빨간방이나 마티스 부인의 추상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춤과 댄스랑 뮤직이라는 작품은 엄청나게 큰 벽화 작품 같은데 되게 프리미티브한 그게 원시적인 감각도 느껴지면서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면서 삶의 환이 그냥 조용적인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정적이에요. 음악은 모든 사람이 그냥 피리를 불고 있다거나 악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서 있어서 정적인데 춤은 율동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가 과연 움직이는 사람일까 혹은 조용성 그 자체일까라는 의문을 던지거든요. 이건 아트센스 1900이라는 책에도 나와있고요. 제가 얘기 드릴만한 건 조용요소와 원리가 이 작품 속에서 이제 폭발하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읽어보시고 이 도판들 나중에 추가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티스가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 손을 절게 돼요. 다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순수한 조용을 나타내고 싶은데 못하니까 어떻게. 색종이를 잘라서 오려 붙이는데 그냥 색종이 진짜 색종이가 아니라 과슈를 칠한 종이를 뭘 칠했다고요? 과슈로 칠한 종이 같은 걸 잘라서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작품이 있고 이 작품도 있는데 더 유명한 작품 하나 있어요. 달팽이. 달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색종이 네모난 거 몇 개 그냥 잘라서 붙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보면 아 왜 달팽인지 알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후기에 이런 것들을 그려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조용 요소랑 조용 원리가 목표였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많이 아팠던 작가들 있잖아요.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이퍼리얼리즘 가보면 차클러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눈인가에 손을 다치죠. 손 다치고 나면서 극사실주의를 못하니까 무엇으로? 약간 패턴화 해가지고 패턴 속에서 인물이 보이도록 바꾸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계기 같은 것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슈의 특징은 씻다, 빨다, 아라비아 고무액 이런 것들의 키워드라는 거 기억하시죠? 과슈 옆에다가 간단한 키워드 정도는 정리를 해두세요. 포스트잇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티스의 조각작품을 봐야 되는데 위에 있는 특징들은 말 그대로 야스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이 조각작품은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특히 이 작품 제가 여기에는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이게 아마 세계조각사나 김석의 한눈으로 보는 조각사 혹은 20세기 시각예술 등에서는 이게 연작이 총 4개가 나와요. 저는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도판 정리를 하라는 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 중에서 제가 말하는 거랑 제 책에 있는 거, 다른 강사들 책에 있는 것들 외에도 중요한 도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만이라도 정리해서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걸 다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저 책에 있는 거 말고 연작으로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 2, 3, 4단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그 단계도 어떻게 보면 시리얼 작품이니까 그 시리얼 작품의 특징이 뭘까 해서 다 파악을 했는데 이게 김석의 내용들을 보면 딱 좋은데 기억을 이거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이거 들으시면서 복습하실 거면 일단 1단계는 정말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성에 근거해서 사실적으로 그려요. 뒤테를. 근데 두 번째로 가게 되면 단순한데 인체에서 벗어나진 않은 정도? 약간의 단순함만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시각적으로 쟤는 선과 곡선 근데 인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선들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되면 완전히 극단적인 작품이 남거든요. 얘가 몇 단계냐? 얘는 그래도 얘는 3단계 작품이에요. 4단계 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만 남냐? 순수한 조형 요소로만 남는데 얘가 나중에 뭐랑 비교되냐면 몬드리안 작품의 전환, 추상으로서의 전환과 비교가 돼요. 왜 그런지. 나중에 몬드리안 작품을 보면 나무가 어떻게 돼가는지 비교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회화적 평면성과 조각성을 같이 연습했다라는 마티스의 순수한 조형적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순수한 조형적 의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작품은 형태가 묘하게 그 유럽에서 만들어지던 조각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지던 조각과 비슷해요. 어느 지역일까요? 아닙니다. 유럽 지역을 벗어나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프리미티브 합니다. 심지어 프리미티브 아트라는 용어도 있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인상주의 때는 자포니즘이 크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20세기 초기의 야수파, 입체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냐. 아프리카 조형. 왜?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아프리카 문화가 대거 유입되죠. 그걸 통해서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옆에 제목 보면, 이번 작품을 보면 라사 펜타인이라고 보이세요? 이거 이탈리아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피구라 세라핀타니타가 됩니다. 피구라 세라핀타니타 기억나세요? 네, 뱀처럼 따리를 틀어있던 형태 기억나시죠? 이게 2016년인가 시험 문제 나왔었죠? 6년인가 7년인가? 그래서 이 뱀은 이게 형태가 뭐였냐면 입체파,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 조각이 아프리카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점을 지니고 있는데 야수파에서 다시점이라는 키워드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야수파는 다시점이 아니라 다시점이 나와야 되는 건 누구예요? 야수파가 아니라 입체파예요. 근데 마티스는 회화는 야수파인데 조각은 입체파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약간 모든 부분이 입체파처럼 모든 조각들이 다 다른 시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태가 너무나도 또알이 트는 형태 그리고 시각적으로 다양한 시점들이 계속 나타났다가 들어갔다가 반복되는 이 다시점들로 인해가지고 작품 제목이 뱀이에요. 라썸펜티나, 뱀이 딸이를 튼 것처럼 뭐가 변환된다? 시점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흑인 조각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 있습니다. 현대미술용어사전에서 같이 정리해주세요. 니그로스컬프처라고 있습니다. 니그로스컬프처 네 그래서 이거 작품을 뭐에 비교하냐 시점이 계속 변하니까 키워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아코디언 아코디언 어때요?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형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접하는 좀 더 크게 보면 뒤트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시점들이 전혀 예상이 안 돼요.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장면에서도 이 다양한 시점들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좀 중요한데 시험 문제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두 조각 쌍, 둘 다 저는 이 작품 두 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작품을 보면 여기까지 있던 그나마 남아있던 게 3번으로 가면서 완벽하게 추상성으로 조금 더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밑에 조르주 루어 같은 경우에는 표현주의 경향의 종교화인데 얘는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을 약간은 음침한 듯한 색깔로 표현을 하는데 굵은 선을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루어는 야수파인데도 불구하고 표현파랑 같이 비교가 많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라멘카랑 드랭은 방고우 쪽인데 고갱에서 영향을 받은 건 마티스, 마르케, 루어 쪽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랬어요. 표현주의 경향의 종교화. 그랬어요. 근데 뒷장 한번 넘어가 보면 상려 어리깡대 등 하층 계급을 소재로 인간의 내면을 포출했으며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통해 내면의 성찰을 강조함. 오히려 야수파보단 표현파에 가깝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는 굵은 선들로 인해가지고 조형적인 형태들이 나타난다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리스드 블루가 나왔습니다. 반고우의 영향을 받은 야수파의 화가인데요. 자, 이 작품들 보고 나니까 특히나 두 번째는 이 작품 보세요. 이 작품 보고 나니까 왜 반고우 영향을 받은지 알겠죠? 이거 어때요? 반고우 부터치 임팔스토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색 좀 찍듯이. 그래서 고우의 방식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드랭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설명 많이 안 드려요. 야수파는 1905년에 마티스가 블라멘크랑 같이 야수파를 만들고 나니까 강렬한 색채 및 자유로운 부터치 모자이크식 점선으로 이루어진 역동적 풍경화를 제작을 했다는데 이게 다예요. 야수파는 앙렘 아티스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루호랑 블라멘크가 나오긴 하는데 거의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뭐가 나온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도판 정도만 충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야수파의 의의는 야수파의 의의를 오히려 기억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블라멘크 작품이나 드랭 작품을 보면 이게 누가 봐도라도 야수파의 작품이라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오히려 헷갈리는 건 블라멘크 작품 중에 여기는 이 작품이 반고우의 작품이랑 약간 헷갈릴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다 보고 이게 야수파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야수파의 의의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형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죠? 색이었어요. 색의 해방. 색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색을 통한 해방을 주장했기 때문에 20세기 모더니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색채의 해방을 통해가지고 20세기의 미술의 포문을 열었다. 정도로 의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야수파 현대미술 용어 사전에서 키워드 다 정리하시고 별표가 되어 있는 색인들 정리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티스는 네이버캐스트 검색하면 관련된 내용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이 보시면 돼요. 바로 표현주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경향인데 여기 보시면 고우와 고갱을 선구로 잡고 외부 현상의 객관관찰보다는 주관적 판단을 직접 표출했다. 감정인데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감정을 표출을 했고 1930년 나치의 등장으로 태폐미술전이 열리면서 표현주의는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뭉크 표현주의죠. 표현주의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표현주의라기보다는 고갱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종합주의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요. 왜 시기적으로 뭉크가 살았던 시기는 한창 활동했던 시기가 입체파, 야수파, 표현파가 등장하기 이전 시기예요. 뭉크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던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주로 어느 시기랑 맞아떨어지냐 인상주의 초반에 등장했던 시기랑 맞아떨어져요. 그럼 표현주의, 입체파, 야수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1900년대 초반이죠. 1905년, 1906년, 7년 이때 얘기를 하는데 뭉크는 1880년대 치며 주로 작품을 제작을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거고 진짜 이 시기 때 표현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직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표현주의 시작을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산업화와 문화 발달의 부작용에 반발하며 작가의 주관, 감정 내면을 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동그라미 2번 독일 표현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해방시킨 다리파 체크 인간의 본성을 해방시켰다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초월정신을 추구한 청기사파 초월정신 어떤 초월정신 인간의 세상, 사회, 산업물질, 만농주의 이런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약간 정신적인 영역까지 나갔다는 게 청기사파예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주관적 조형 요소의 표출인데 아카데미 고전의 기준에서 벗어나 주관적 내적 감흥을 표현을 했고 창조의 근원으로 보고 원시적 정신성과 분방한 감정을 표출해 작품을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시 프리미티브합니다. 원시적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감정의 본능적인 그런 감정들을 표출하는 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낌이 야수파랑 비슷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야수파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색채 사용도 낙관적이었죠. 근데 표현파는 암울하고 어둡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가기 때문에 야수파의 데포로마시용이랑 표현주의의 데포로마시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래 놓고 키르히너의 작품이랑 마티스의 작품을 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해요. 같은 데포로마시용의 기준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자 동그라미 2번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의 구사 강렬한 원색의 평면적인 활용 이것까지만 보면 야수파랑 안 달라요. 거친 붙질 형태의 단순화와 변형을 통해 내적 긴장감의 대립과 갈등을 표현을 했다. 자 중요한 거 뒤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적 긴장감과 대립 갈등을 표현 이게 표현주의만을 위한 키워드겠죠. 이 앞전에 있는 키워드는 야수파랑 공통적인데 야수파는 여기에다가 세계, 해방, 색을 통한 조용성의 완벽한 추구였다면 표현파는 자유분방한 감정을 표출과 그거에 바탕으로 긴장감과 내적 대립 갈등 조금 더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죠. 비교하면서 외우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원시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간의 죽음, 절망, 고통 등 내적 갈등을 거친 필치로 즉흥적으로 표출을 했다. 4번 동그라미 4번 목판화의 표현 가능성을 발견하여 나뭇결이 자아내는 거친 형상과 흑백 대비를 통해 강렬한 표현 효과를 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재현을 했다 안 했다? 완벽하게 재현 일루전이즘이 있다 없다? 없다. 일루전이즘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재현적 묘사가 아니라 작가의 체험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해서 대상의 본질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이게 책의 20세기 시간예술에 나와있는 문구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방으로 정리해주는 거예요. 재현적 묘사가 아닌 작가 자신의 정신적 체험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대상의 본질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라는 점.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보면 목판화가 있었죠. 목판화를 왜 많이 사용했을까요? 표현주의에서? 여러분 목판화는 그 인그레이빙이랑 우드 인그레이빙이랑 우드 컷이 있는데 둘 다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고무판화도 해보고 목판화도 해보셨을 건데 이렇게 파요.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딱 파고 싶은데 목판화가 제일 짜증나는 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파트만 딱 그런 걸 팠어요. 뜯었어. 걔만 뜯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라도 같이 뜯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되게 예리하고 예쁜 모양인데 하고 나면 윤곽이 어때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해주고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진정하고 거친 느낌이죠. 근데 표현파는 어때요? 내적 갈등을 표현해야 되니까 깔끔한 느낌보단 뭐가 더 좋았겠어요? 거친 느낌. 잘 어울렸겠죠. 목판화. 표현주의가 목판화를 왜 사용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표현파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그 목판화 부분에서 표현파들이 목판화를 만들었던 작품 같은 것도 여기에 같이 조사해보시면 조금 더 정리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작가를 보면 에르바르드 문크입니다. 근데 에르바르드 문크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초창기 작가고요. 이 어두운 인간 내면의 표출인데 인간의 감정 중 고독, 불안, 고통 등 불안한 내면을 강렬하고 불쾌한 색채 왜곡된 형태 극적인 구성으로 그림을 강렬하게 표현한 노르웨이 화가이자 파나가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노르웨에서 이 사람은 태어났다고 했죠. 노르웨에서 태어나서 노르웨에서 활동을 했지만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주의의 시소로 불리는데 동그라미 2번 전통과 인습을 부정하고 반자연주의인 태도로 주관과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다 보니까 재연적인 묘사보다는 감정이 추중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키워드를 작성해야 될 게 재연적인 묘사를 거부했다 라고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표현주의의 시초이자 표현주의 태동의 역량을 미쳤다. 표현주의 자아가 아니라 표현주의의 태동을 미쳤다. 1889년에서 1892년까지 고갱, 나비파, 방고우 등 상징주의와 아루누보의 역량을 받아 작품을 시작했으며 1895년 이후에는 자신의 작품들을 체크, 석판화, 애칭, 목판화로 담아냄. 그 중 목판화는 이후 표현주의의 많은 역량을 미쳤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에 보시면 흡혈기 이게 목판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유화작품이 있어요. 그 유화작품을 이렇게 목판화로 만들어가지고 뿌린 거예요. 그리고 문구 작품 중에 판화가 되게 많거든요. 광남시인 교수님이 쓴 판화책에서도 보면 그 문구의 책에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문구의 판화가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정들 그리고 되게 슬퍼요. 문구의 작품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되게 슬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옆에 있는 감정을 한번 읽어보면 문구는 자신의 결함과 더불어 인간 본연의 어두운 고독 불안을 표현했다. 그 중 병든 아이 1번 작품이죠. 문구의 초기적으로 결핵으로 죽은 누나 소피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유년기에 경험했던 죽음에 대한 작가의 고통과 슬픔이 구체적 상황을 통해 묘사가 되었고 반면에 절규에서는 작가 내면의 공포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붉은 아들과 구불구불한 강물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며 실제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한 청각 효과도 자아낸다.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이 형태 왜곡되어 있죠. 뭐죠? 데프로마시용 들어가 있죠. 색채 원색 쪽으로 붉은 색깔과 무슨 색깔 파란 색깔과 어두운 색깔 들어가 있죠. 색채를 통한 대비 자 색의 대비가 나왔어요. 야수파에서 색의 대비였다면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야수파에서 야수파에서 색의 해방 보색 대비를 통해가지고 집중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내적 갈등의 폭발이라고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 작품이 여러 시리즈가 있어요. 약간 단색조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목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적 갈등을 표현한다는 거고 지금 이것도 보세요. 분명히 밤의 풍경을 그린 것 같은데 사람들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빛이 많이 받고 있죠. 이것조차도 약간 재연적인 모습들을 거부했다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특히 이 두 작품은 공통점이 누나에 대한 그리움과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문크도 네이버 캐스트에 검색하시면 작품에 관련된 일화들을 많이 검색하실 수 있고요. 저는 마로니의 북스 타시안에서 나왔던 표현주의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문구 작품들을 좀 많이 보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임스 앙솔이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얘는 플랑드르 쪽인데 플랑드르의 원래 뭐가 유명했냐면 이 작품인데 이 작품들을 보면 이 플랑드르에서는 원래 가면무도 이런 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면무도회가 이제 유럽에서 지금도 가면무도회 가면 축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만들어졌던 그 가면들의 형상들을 자기가 이제 표현주의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형태를 보면 조금 그로테스크 해요. 근데 색채는 밝은 편이에요.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일단 캐텍 콜비츠의 작품을 옆에 있는 걸 보면 제가 작품 하나만 넣어놨는데 너무너무 당황했던 게 있었어요. 캐텍 콜비츠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나가이저 동시에 표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전쟁에 참여한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너무 슬픈 마음에 의사였던 자기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활동으로 평생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에 모성애를 자기 작품을 투영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조각가이기도 하고 파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작품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겠죠. 왠가요? 그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었어요. 2017년 북서울미술관에서 무료로 파나를 다 했고요. 실제로 이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교사가 된 다음인데 너무 지나가다가 이게 왜 여기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너무 북서울미술관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되게 작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미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왜? 여기 왜? 이거 돈 받고 많이 천원 줘도 안 아까운데 이 작품들이 여기 왜? 약간 이런 이런 정도의 수준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작품의 내용인데 이 사람이 석파나도 잘하고 목파나도 잘하고 하는데 거친 선대를 표현을 해가지고 선적인 면에서 남성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칠다 거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남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쟁이 대부분 여자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남자들을 통해서 전쟁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대부분 군인들도 남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남성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대신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뭐지? 회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친 선과 함께 이 사람의 도상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눈빛의 모성애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있는 형상 보호 전쟁에서 보호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캐테콜비치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나를 주로 제작하면서 전쟁터 후방에 남겨진 여성들과 아이들의 감성을 주로 형상화했는데 동그라미 2번 이거 별표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행위를 표현하고자 거친 목판을 주로 사용했으며 흑백 대비로 강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대생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표현할 때 같은 키워드도 정확한 대생력과 거친 필치 구도감과 그리고 대부분의 파나가 컬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색? 흑백. 왜? 감정을 가장 담백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자의 어머니로서 당대를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혼돈, 경제적 공핍, 사회의 천대와 멸시, 고돈노동 이거 다 키워드죠. 이거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볼 작품이 분노의 폭발이라서 뭐가 있냐면 엄마가 땅을 치는데 파나 작품인데 이렇게 여성의 뒷모습인데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손을 막 들고 기괴하게 형태가 왜곡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것조차도 데브라마시용이 들어갈 수 있고 이걸 위로 올림으로써 해가지고 분노에 찬 모습이 표현적으로 극적으로 내적 갈등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같이 설명할 수 있겠죠. 앞에 봤던 표현적 특징을 이 작가에게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같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같이 볼 작품들은 광남시인 교수님 책에 많이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주의의 전개는 그냥 한 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 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거에 가장 기억나는 게 제일 마지막 줄인데 표현주의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 장르에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감정의 내면을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다리파라는 책인데 제가 말씀드렸다는 게 디자인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 다리파가 여기 있으면 안되고 이게 여기로 흘러가야 돼요. 이 다리파에는 누가 있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파는 같은 말로 무슨 파라고 불리게 해요? 다리파라고 한테 옆에 있는 영어로는 다이 브리케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브리케파 라고도 같이 합니다. 혁명정신과 회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고 하면서 구세대의 틀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창작의 자유를 왜곡 없이 직급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특히 산업화 이후에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원시주의의 반문명적 형태를 결합했다. 다리파는 왜곡과 단순화 강렬한 윤곽성 거친 색채 날카로운 형태 등을 활용해 고입된 인간상을 표현했으며 판화기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대표작가로는 체크 에른스트 키르히너와 에밀 놀레가 있으며 1905년 드레스덴에서 제1,2회 그룹전을 열었다. 그리고 1913년까지 다리파는 명맥이 유지가 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주의 작가고요. 키르히너나 놀데나 둘 다 뭐를 사용을 했냐면 목판화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 키르히너는 일단 1938년에 자살해요. 갑자기 사람 설명 안 하고 자살을 보탰다 그러니까 이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린가 싶죠. 근데 아까 1937년쯤에 나치가 이 작품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무슨 전시회를 열었는데 작품 전시회 제목 기억나시나요? 태폐미술전 그때 키르히너의 자기 작품이 태폐미술전에 걸릴줄 몰랐던 거예요. 안 그래도 얘도 특이한 사람인데 그거 보고 멘탈이 파사삭 돼가지고 다음에 자살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긴 했어요. 이 사람 진짜 이상했어요. 이 사람의 관련된 논문이나 작품의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도대체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날카롭고 수직적인 인물 체크 그래서 불안한 사회를 표현했다. 그래서 인물들이 약간 위아래로 깁니다. 당대의 불안한 사회에서 특히나 1900년도 초반에는 바이마르 공국 이었단 말이에요. 독일이요. 몇 개로 쪼개져 있던 독일이 당시 독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름 그쪽 지역의 명칭으로 통일이 한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통일이 명맥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번졌으니까. 그래서 불안한 사회에서 작가의 내명이 표현한 독일 대표 화가로 다리파를 창설을 했는데 드레스덴에 있을 이런 작품 작품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작품들 이 세계는 1911년 이후에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날카로워진 형상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뾰족하고 각진 형태 무채색이 섞인 탁한 색상으로 대도시의 정신적 위기 고독과 소외 등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삶에 대한 이성을 사람들이 모두 다 잃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피폐한 삶과 당시에 베를린에 있던 전쟁에 전쟁이 곧 발발할 것 같은 그 분위기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다음에 참혹한 참상 그런 것들 모두 다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무의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색조 다크한 색조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길쭉한 인간들을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중앙에 있는 이 작품인데 약간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작품이 되게 귀엽거든요. 춤추는 여자라고 하는데 이게 작품이 당시 사실로 봐도 굉장히 뭐랄까 이게 재현적이지도 않고 근대적이지도 않아요. 너무 원시적이죠. 그리고 이게 원시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프리카조 영향을 받은 건 아닌데요. 그 시대에 유행했던 원시성을 통해서 재현을 모든 걸 거부하려 했던 모든 특징들이 이 시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입체파랑 야수파랑 표현파랑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재현의 거부잖아요. 야수파처럼 표현파에서도 키르헤네가 자연스럽게 재현을 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조각상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는 추구한 게 뭐냐. 예수파는 순수한 조형성이었다면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조형성이고 조각에서는 입체파적인 연구였죠. 얘는 과거의 전통의 전복 과거와의 단절 이걸 이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밀롤데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롤데는 사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에밀 얀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에밀롤데가 됐을까요? 자기가 살던 지역의 명칭 이름이 에밀롤데예요. 그래서 에밀롤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원초적 에너지를 표출하는 표현주의의 화가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는 인상주의풍의 밝은 그림을 그리다가 고갱, 방구 등의 역량으로 1910년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부칠의 표현주의 양측으로 변모하였다. 자신의 정원에서 가꾸는 꽃과 초목, 거친 바다, 종교성에 담긴 주제 등을 선호했으며 1913에서 14년 이국탐흥을 통해 원시부족의 문화를 그림으로 기억을 했다. 자, 2번이 중요한 거는 1번과 2번 이거 중요한데 아, 이 1번 보이세요? 이 작품이 이 1번 작품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화살표를 연결 이렇게 해주세요. 이 작품이 1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작품들은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2, 3, 4 같은 경우는 그 뒤쪽에 있는 작품인데 이거 보이시나요? 약간 약간 갑자기 같은 1910년쯤 그리는 작품인데 이거 전국에 그렸네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작품 처음에 보면 저 약간 진짜 현실이 아닌 느낌? 이게 그림을 그래서 이 작품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뭘로 나오냐면 영적인 그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약간 게작도 타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자연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에 가기 직전까지 아 왜 이 사람이 자연으로 떠나가지고 신앙심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2번, 3번, 4번에 대한 특징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고르라 그러면 1번이랑 3번이 1번이랑 3번 왜 그러냐 1번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인 표현들이 좀 많아요. 일부러 붓질 같은 것도 매끈하게 하지 않고 되게 원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주름처럼 뭔가 많은 터치들을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게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라 그래가지고 종교의 날인데 성령이 내릴 것 같지 않고 사탄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러 불안함을 나타냈다라는 거에서 1번에 있던 특징 거친 부칠을 통해가지고 이런 걸 나타냈는데 얘는 또 3번이랑 연결이 됩니다. 두툼한 부칠에 강렬한 원색을 담아 내면의 원초적인 역망을 원시성에 대한 자주 제작을 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시계적으로 뒤쪽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1번 3번 4번 키워드가 있겠죠. 1, 3, 4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1번이랑 3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1번을 서술하는 내용과 3번을 서술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이해 되시죠? 1번은 원시적이지만 터치를 통해 가지고 불안함을 나타냈다면 밑에 있는 건 영적인 그림으로 터치가 활발하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작도 탔다고 나중에 키워드에 작도 탔다 적으시면 안 돼요. 형성별 거 보니까 그런 거 적으시는 분들 계셔요. 간혹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실리 칸덴스키가 나왔습니다. 청기사파 오른쪽에 있는 청기사파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기사파 같은 경우에는 칸덴스키와 마르크가 결성한 표현주의 미술그룹으로 내면 표현을 중시한 화파이다. 청기사파는 초월성 그니까 영인데 여기서 오타가 몇 개 있어요. 죄송해요. 초월성 그 다음에 영원성과 정신성을 목표로 서구 사회의 물질주의를 없애고 정신이 중심인 사회를 이룩하고자 했다. 이들은 모든 장르가 한데 어우러져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는 총재 예술을 추구했으나 양식적으로는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했다. 특히 경직된 미술 재현보다는 선과 색을 활용한 순수 추상회화로 표현했다. 이명고시에는 진짜 잘 안나오는데 수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칸딘스키입니다. 어디서? 음악과의 융합수업. 바실리 칸딘스키는 누가 보더라도 알아요. 삶의 환희를 표현했고 음악을 듣고 즉흥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즉흥 인상 구성 즉흥 노래를 듣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는 거고요. 인상 눈에 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은 그걸 바탕으로 장기간의 작업을 갖춰서 하는 건데 죄송해요. 여기서도 잘못된 게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인상이랑 즉흥이 서로 바뀌어서 적혀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즉흥 밑에 있는 게 인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진짜 이것도 바뀐 줄 몰랐네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1번부터 볼게요. A번 내적 감동을 주는 추상미술을 창시를 했는데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를 출발하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의 표현을 추구한 추상미술의 창시자이다. 작가의 즉흥성과 조형요소에 어우러진 자율적 필치를 통한 내적 감동을 표현을 했다. 별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칸데스키를 알면 어느 정도 바로 읽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칸데스키 작품을 보면서 비교하셔야 돼요. 저는 말하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중요한 건 3번에 별표를 하나 넣어주세요. 음악에 재현된 형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듯이 체크 회화도 추상의 조형 요소로 감동을 전할 수 있다면서 회화의 음악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시각과 청각을 합치면 두 개를 지칭하는 감각을 뭐라 그러죠? 공감각 공감각의 장르로 예술을 확장시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작품의 유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꾼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 즉흥 마음의 움직임을 무의식적이며 자동 발생적으로 표현하는 비물질 정신성의 표현이다. 인상 외부 자연의 직접적 즉각적 느낌을 표현했다. 즉흥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음악에 가깝겠죠. 인상을 실제로 내가 보고 난 다음에 그 인상을 표현하는 거 인상 주의에도 실제 이것과 다 있죠. 인상 빛에 대한 인상을 표현했다면 얘는 내가 본 걸 주관적으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성 장기간의 작업을 통해 서서히 형성된 순수 조형 작업이자 최초의 구상으로 치밀하게 나타낸 이성적 표현 체크 이성적 추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성적이 비이성인 게 아니에요. 이성적이에요. 나름 자기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칸딘스키는 보통 무슨 추상으로 불리죠. 뜨거운 추상으로 불리죠. 칸딘스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탈물질화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칸딘스키가 누구한테 영향을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유심론이라는 약간 상징주의랑 관련되어 있는 당신들의 철학이라는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인간의 사고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통해가지고 관념적 세계를 파악을 하는 처학이고 이게 이데아론이랑 비슷해요. 이성의 세계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성의 세계보다 정신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쪽의 유심론 유심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현장 이건 아닌데 이슬류 마음심 그래서 마음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인상3 콘서트를 읽어보도록 하면요. 샌바르크의 연주에서 받은 느낌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검정은 비스듬이 높인 피아노 뚜껑이며 청중이 열광하는 장면을 그렸다. 그래서 청중들이 어떻게 박수를 이렇게 와 치는 장면 같죠. 칸든스키는 노랑을 주저색으로 삼고 노래의 분위기가 노란색이었겠네요. 콘서트 장면의 색이 스민트 표현했는데 이 작업은 그날 받은 인상의 색을 기록하는 것과 같았다. 체크 그날 받은 인상의 색 음악이니까 즉흥이면서 동시에 인상이 같이 있는 거죠. 그는 노랑이 트럼펫의 팡파르 주황이 비올라와 알토의 목소리 빨강이 튜바와 큰 북 파랑이 첼로와 콘트라 베이스 초록이 바이올린의 음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공간각이 여기서 표현된 거죠. 자 이거 외우라 그러면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보세요. 밑에 있는 노랑 빨강 파랑 입니다. 20년대 독일로 떠났던 칸데스키는 바우아스 교수가 되어 추상화를 체계화하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악기에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서 악기마다 가느다란 선 굵은 선 넓은 선 점 표현이 다르다고 했다. 바우아스 시절에는 그는 점 선 면 이라는 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후 완성한 노랑 빨강 파랑 은 이전 작품보다 훨씬 정돈되어 보이는데 건축을 떠올리게 하는 왼쪽과 부드러운 분위기의 오른쪽이 어우러지며 기본 삼색상을 통해 균형을 이룬다. 칸데스키는 감정과 직관을 가지고 대상을 재현하지 않는 추상화에 집중했다. 관람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의 작업은 뜨거운 추상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서양 미술사에서 나올거구요 오른쪽은 어디서 나올거냐 미술교육론에서 바우하우스 교육론에서 보게 될겁니다. 얘는 그래서 미술교육론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체크해주세요. 자 밑에 프란츠 마르크인데요. 프란츠 마르크도 칸디스키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많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몇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자연신비적인 태도의 추상미술을 추구했는데도 이상하고 얘는 추상화를 뭘로 표현했냐 그 추상적인 과정을 거친게 아니라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동물을 인간보다 아름답고 영적인 존재로 보아 동물화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동물도 세상을 구상하는 한 요소로 인식하고 습격당한 동물의 운명을 통해 파국으로 치달은 세계를 표현했다. 파국이다. 파국이야. 동그라미 4번 색채를 중요시해 그 안에 상징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강렬한 원색과 단순한 구도를 특징으로 역동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 그럼 이해하기 편합니다. 아 단순한 이미지 말을 통한 추상성 이렇게만 정리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작품 역시 1937년 태폐 미술전에 출품이 됐던 작품이긴 하다고 합니다. 자 태폐 미술전도 1937년에 했던 거 현대미술용어사전에서 찾아가지고 같이 정리해주세요. 자 이제 107페이지인데요. 입체주의는 여러분 수업 들하기 전에 마음에 각오를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쉬어주세요. 앞으로 한숨이 많이 쉬어질 거거든요. 자 입체주의는 야수파랑 표현파가 주 정적이었죠.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 내 마음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입체파는 주 지 주이에요. 주지적이에요. 왜 이론적이에요. 자 야수파랑 표현파는 감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똑같았죠. 단순함 단순하게 뭐 왜곡 데프로마시용 형태를 배곡을 했다. 그런데 야수파는 낙관적인 표현으로 갖고 세계해방 조형요소랑 조형원리가 목표였다면 표현주의는 어땠다? 내적 갈등의 폭발을 나타내려고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입체파는 그거랑 다 떠나서 응 아니야. 난 세상의 본질이 뭔지 궁금해. 라고 하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확실하게 후기인상주의에 있었던 세잔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입체파는 시계적으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누는데 일단 첫번째가 세잔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세잔적 큐비즘 그리고 두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정확하게 진실을 탐구해보자. 분석적 큐비즘 그리고 세번째 단계가 모든 걸 다 종합했다. 일상으로 가는 종합적 큐비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왜곡이 뭐였어요? 왜곡의 프랑스원 데포르마 쇼용이었죠. 그런데 입체파로 오게 되면 데포르마 쇼용이 아니에요. 왜? 데포르마 쇼용은 내 감각에 맞춰가지고 형태를 왜곡을 했다면 입체파는 주지적이죠. 난 명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얘를 분할하고 해체하고 다시 붙일 거야. 라고 대콩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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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단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컴포즈가 구성하다는 거잖아요. 대콩포제니까 해체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D가 다운그레이드처럼 역접사라고 하니까요. 분해 해체의 뜻으로 입체주의의 대상의 본질을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명까지 해체하는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에 사용된 기법이다. 대콩포제 이 단어 바로 외우세요. 입체주의는 1908년 살롱도토누전에서 루이보세리 브라크의 연작 에스타크 풍경을 보고 작은 입방체의 집방체라고 논평한 데서 그 명칭이 유래를 했고 입체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전통미술의 틀인 이상주의 브루조아의 가치를 부정하고 현실성을 도입해 추상미술로 나아간 20세기 주요예술운동이다. 대표작가로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후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미친 영향은 미치고 있죠. 자 피카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일단 시기적으로 몇 년을 살았냐면 이 사람이 거의 9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9랑 가까운데 와이프가 9명이었어요. 실제로 실제 와이프 결혼한 사람 동계했던 사람 다 따지면 9명이었고요. 또 뭐였지? 스페인 출신으로 나치한테 개길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게. 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현대미술에서 웬만한 건 다 이 사람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잭슨 폴로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했더니만 이 fucking 피카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망할 새끼라고 욕을 한 거죠. 모든 건 피카소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피카소는 정말 실험정신에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왜 투철한지 왜 애들이 그림을 조금만 복그리면 어 되게 피카소처럼 그린다 라고 조롱을 할 때 피카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논리정연하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지만 교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 강의 나갈 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체주의의 구분은 일단 세산자 큐비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 본질을 찾기를 위한 시도였어요. 왜? 세산은 대상의 본질을 뭘로? 구원뿔 원통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후면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대상의 완벽한 본질은 무엇일까?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의문점을 가졌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다시점에서 바라본 것처럼 앞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걸 같이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 형태의 전개도처럼 표현되지 않을까? 라고 했던 게 1단계예요. 그 단계가 보이는 게 바로 이 작품 에스타크 풍경 이게 세잔차 큐비즘 작품이에요. 보니까 입방체들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나와있죠.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작품 하나 더 꼽으라 그러면 뒷장이 있어요. 여기 있다. 이 작품도 아비뇽의 천연 이것도 세잔차 큐비즘 의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분석적 유태주의로 들어가보면요. 지성에 의한 진실탐구예요. 지성 이제 이해를 했죠. 뭔가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있으면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목적으로 아예 전개도처럼 여러 면을 해체를 한다면 이 면들을 여러 개로 연결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우는 여인 같은 작품 있죠. 우는 여인 같은 작품도 동시에 여러 면으로 분명히 정면인 것 같은데 옆면인 것 같아요. 눈은 정면인데 코는 옆면이다. 어라? 눈은 정면인데 코는 옆면이네? 이거 어디서 많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집트처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이집트의 완벽성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적 입체주의는 대꽁포제 기법을 발전을 시킵니다. 하나의 대상을 볼 때 에스타크에서는 입방체를 여러 다시점으로 봤던 것들을 배치했다면 분석적 큐비점에서는 얘를 분뇌하고 해체한 다음에 다시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대꽁포제 기법이 나타나게 된 거고 회화를 통해서 사물의 존재성을 파악하려고 한 거죠.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회화를 통해서 사물의 존재성을 파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악기나 컵이나 바이올린 등의 일상의 사물을 4차원적인 시각에서 2차원 평면으로 보이게 하는 그래서 이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 회색, 갈색 등 단색톤을 활용해 형태를 시각화하고자 색을 제한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색을 제한했다. 입체파가 색을 제한했다. 분석적 단계로 보면서 색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어라? 이게 무슨 문제를 낳았을까? 형태를 너무 분석하게 되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던 색깔도 사라지게 돼요. 우리 분명히 사물의 존재에 대한 규명이었잖아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사물의 존재, 완벽한 존재를 나는 분석하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해체하고 데콤포즈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근데 색깔도 없고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못 알아봐. 이거 보세요. 형태가 뭔지도 난 못 알아보겠어. 되겠죠? 색깔도 잘 못 알아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막 해체가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이거 완전히 현실에서 벗어나버렸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지나친 형태 분석으로 인해 목적과 달리 일상성과 현실성이 분리되는 한계점이 드러나버리게 되니까 회화가 지나치게 관념성을 띄워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뭘 손실했다? 일상성을 손실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관념성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아 나의 일상성을 표현하고 싶어. 여러분이라면 일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실래요?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다시 사실적으로 그리겠죠? 저도 그렇게 그릴 것 같은데 얘네들은 아 우리 너무 형 비현실적이다.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화됐다. 우리 일상을 좀 더 부여하자. 라고 하면서 그래? 똑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종이를 붙여요. 신문지를. 우와! 일상성이 통했어! 이게 파피의 콜레입니다. 이게 콜라주로 시작이에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기법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게 되면 일상성을 부여할 때 이게 뭔지 몰라도 신문지에 있던 글씨 같은 것들을 얘네들이 읽어보면 대충 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된 게 바로 종합적 큐비즘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사물의 존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현실성 회복을 위해 벽지, 티켓 등을 찢어 화면에 붙였습니다. 현실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파피의 콜레를 창안을 했으며 평면 안에 일상 사물의 색감 및 회화의 평면성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라고 하는데 평범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색감을 줬대요. 알겠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다양한 색채 사용과 드로잉을 첨가해 대상의 현실성과 시각 요소를 극복하는 사실적 양식 사실적이라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 현실에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요. 적용 입체주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며 이후 다른 사적으로 이행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결국에는 이게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왜 사실적으로 그리면 되는 걸 왜 종이를 붙여가지고 현실성이고 사실적이라 그래 더 헷갈리게? 라고 하는데 왜? 그림이 주지적이었기 때문에 이해로 가게 돼서 그래서 이걸 철학적인 관념에서 규명하기 위해서 이지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가게 된 거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뭘 보셔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거 시지각 아른하이브의 시지각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지각이라는 건 뭐냐?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게슈탈트의 이론과 맞아떨어지는데 이거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뭐 같아요? 물잔인지 사람 얼굴인지 헷갈리는 거 있죠? 이게 게슈탈트 시지각이라고 하는데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 누가 봐도 사람인지 알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앞면을 보고 있죠. 그렇다고 제 뒷면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뒷면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할 수 없죠. 이게 시지각이에요. 내가 이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내 뒤를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과연 뒷면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만 진실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 외에 인지하고 있는 것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회화적으로 이게 입체파의 관심이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외에 보고 있는 것 외적인 것들도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말로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걸 회화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게 입체파였고 그 단계를 세장과 분석과 종합적 단계로 갔던 거고 종합적 단계에서는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리니까 일상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파피에 꼴리라는 종이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몇 번을 보시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파트가. 그래서 아르나엠의 시지각을 먼저 찾으셔서 옆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게슈탈트 시지각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뭐 B번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갈게요. B번이랑 C는 어떤 게 영향을 비치냐 이건데 자, D번은 다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추가로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가 아, 이 내용도 좀 중요하겠다고 해가지고 말한 거니까 D번 같이 작성하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단순하게 변형된 형태와 자연 미 단순하게 변형된 형태와 자연 미 그리고 색은 자연 미 그리고 색은 원시적 생명력을 느끼게 하며 원시적 생명력을 느끼게 하며 기하학적인 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기하학적인 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하게 변형된 형태와 자연 미 그리고 색은 원시적 생명력을 느끼게 하며 기하학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나중에 끝나고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거 제가 말하는 거 다 조사하고 이거 보시면 이해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 말을 찾은 거니까요. 자, 밑에는 조르주 브라크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체크, 기호 기호를 활용한 자율적 입체주의로 초기에는 야수파로서 밝고 강한 색채 거친 형태로 표현주의 경향에 작업을 하다가 세자니로를 피카소랑 함께 전개하면서 체계적 명암 처리와 기하 형태를 통한 대상의 단순환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주의 양식을 창안을 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냐. 피카소랑 브라크가 6개월 동안 동거를 합니다. 아니다. 6개월에 아니라 6년간. 6년간 동거를 해가지고 만든 게 분석적, 종합적, 일상성을 부여했대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다시점으로 사물의 면들을 평면에서 결합했으면 문자, 가격표, 신문, 표제 등의 기호를 사실적으로 그려넣어 시각적 사실성을 가능하게 했는데 단색조로 주로 많이 그려가지고 밑에 보시면 2번에 있는 이 내용은요. 밑에 있는 에스타크의 집, 이거를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에스타크 옆에 있는 거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가격표, 신문, 표제 이게 당연히 나중에 빠삐의 꼴레가 됐겠죠. 근데 이게 왜 기호를 사실적으로 그려넣었냐고 하냐면 빠삐의 꼴레는 종이를 신문지 내는 걸 떼가지고 붙인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봤던 그 글꼴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붙인 것처럼 따라 그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종합적 큐비즘으로 갔을 때 너무 추상성이 되니까 어떻게 약간의 재현성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논란이 됐었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리면 되지 왜 사실적으로 안 그리냐 했던 부분에 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기호를 어떻게. 밑에 보면 P라는 글자나 B나 A, L 두 번째 보면 여기에 글자가 있거든요. 이 글자는 그린 거예요.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이게 그래서 사실성, 재현성을 부여를 한 거겠죠. 그리고 스탠실 자국도 좀 있어요. 그 밑에 글자 같은 경우에도 스탠실 자국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3번을 보면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인데 이게 1940년대 이후쯤 되거든요. 강렬하고 다양한 색채와 커진 평면 형태, 기호 등으로 자율적인 회화 세계를 창조했다 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브라크랑 피카소는 입체파 내용을 얘기를 하면 입체파에 지금까지 말한 세산적 큐비즘, 분석적 큐비즘, 종합적 큐비즘 이 특징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도판을 보고 어느 시기일 건지 유추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작품들 보면 아, 1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세산적 큐비즘이네. 옆에 있는 거 보면 아, 얘가 종합적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데콩포젤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기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 저를 보면 제 뒷모습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던 게 시지각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뒷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전개도로 펼친 상태에서 해체하고 새로 만든 게 데콩포제였죠. 그래서 얘를 기법으로 또 명명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해체하는 과정을 대한 명명하는 거. 그게 엑스레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현대미술 용어사전에 데콩포제랑 엑스레이 기법이 나와요. 둘 다 같이 정리하셔가지고 좀 헷갈릴만한 게 단답형으로 데콩포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데콩포제를 물어보는 건지 엑스레이를 물어보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얘네 둘을 섞어가지고 서답형 문제를 만들면 엄청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 피카소를 한번 만나볼까요? 피카소 할 건 많지만 제가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할 게 훨씬 많거든요. 피카소는 입체파가 되기 전까지 세 가지 시기를 지나요. 청색 시기, 장립비 시기, 흑인미술 시기 이렇게 세 가지를 짓는데 자 일단 청색 시기는 굉장히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무슨 색조를 많이 썼죠? 청색을 많이 썼으니까 청색 시기였겠죠. 자 알코올 중독자, 거지, 장애인 등을 소재로 삶의 불행, 노동의 고통 등에 그려졌는데 인간의 불행을 차가운 인디고, 코발트 블루 그냥 파란색이라고 적으면 키워드 아닙니다. 인디고와 코발트 블루 색을 사용해 침울한 분위기로 나타내며 소외된 계층을 절제히 표현을 한다. 자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다보면 사람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냐면 제가 만약에 옷을 입고 가요. 오늘 입은 옷이 굉장히 코발트 블루 같은 게 완전 고려청자 아니면 피카소 같은데? 라는 지경까지 가요. 그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붙습니다. 장담하는데 그렇게라도 설명을 하면 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주조색으로 칠한 인생은 청색 시대에 그려진 작품 밑에 보면 여자 남자 안고 있는 작품이랑 애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 나오죠. 남성 인물은 피카소의 친구인 카사헤마스이며 그 옆에는 친구를 실현해 받는 여성을 등장시키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이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과서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작품이 어디였지? 20세기의 미술이란 책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20세기의 미술이란 책에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친구가 죽었을 때가 그 슬픔을 청색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내용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피카소의 청색 시대 검색하면 네이버 캐스트에서도 아마 내용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장밋빛 시기인데 장밋빛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밋빛은 굉장히 애틋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시기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서커스 광대, 고개사 등을 소재로 절망보다 희망과 행복을 발견하는 밝은 분위기의 작품인데 우리 기준 아니고 피카소 기준이에요. 유연한 선과 장밋빛, 갈색을 활용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을 주로 제작을 했다는데 밑에 보면 아직까지 슬퍼 보여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아직 못했어요. 서정적이라는 느낌도 별로 안 들고 근데 여기 있는 키워드는 이거니까 아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험에 맞출 거면. 애들한테 백날, 장밋빛 감상 한번 해볼까요? 어때 보이나요? 서정적으로 보이나요? 그럼 애들이 아니요, 무서운데요? 조커 닮았는데요? 배 나왔는데요? 머리 왜 저래요? 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 키워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흑인미술 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각을 많이 할 때인데 이때 니그로스쿨프처의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티스의 조각과 피카소의 조각을 같이 한번 공부하실 거라면 20세기 한눈으로 보는 조각 고고 같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입주주의의 도입과 발전기를 보도록 할게요. 대상을 다시점을 통해 분활하여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추상화를 제작함으로써 입체주의의 미술 양식을 정립했다. 이게 지금 저 아빈용의 처녀들에 대한 얘기죠. 세단체 큐비즘. 형태의 분석한 거. 그리고 2번. 1912년. 커다란 기아 형태, 꼴라주 기법, 다양한 색채 등을 활용해 대상의 시각적 가동성을 높이고 현실감을 불어넣어 분석적 입체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게 뭐냐. 종합적 큐비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12년.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이 종합적 큐비즘으로 넘어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종이를 붙이는 기법을 제가 뭐라 그랬죠? 빠삐에 꼴레. 그냥 꼴라주가 아니라 빠삐에 꼴레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붙인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캔버스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들을 한 번에 붙인 거예요. 이걸 지칭하는 미술을 뭐라 그러냐면 타블로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타블로라고 되어 있죠. 나무 조각도 붙이고 나무 조각 위에 천도 붙이고 종이도 붙인 거예요. 자 그럼 타블로 미술 안에 빠삐에 꼴레가 적용되어 있다 라는 말은 O일까요? X일까요? O. 맞습니다. 타블로 미술 안에는 빠삐에 꼴레가 적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왜?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 같은 것들 보면 이거 다 빠삐에 꼴레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피카소는 종합적 큐비즘에 가서 뭘 했다? 빠삐에 꼴레를 붙였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블로 미술을 제작을 했다. 만약에 시험지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1912년 분석적 큐비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타블로 미술이라는 결합하는 장르의 예술을 도입하면서 빠삐에 꼴레로 현실성을 부여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한 번쯤으로 쭉 일목조여 요연하게 어떻게 작성하실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C번 초현실주의와 교류하면서 문학성에 깊은 입체주의의 발전인데 초현실주의자들과의 교류로 문학적 상상과 표현성이 담긴 새로운 입체주의로 발전이 되었다. 아싱블라주와 철사제로에 사용된 1930년 조각의 도전은 20세기 조각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조각에 대한 게 나중에 아싱블라주의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중에 실제 아싱블라주로 많이 영향을 미쳐요. 다다에도 영향을 미쳐요. 다다의 조각들도 보면 무의미하게 막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는 아싱블라주랑 상당히 비슷해요. 자전거 안장에다가 철사 붙여가지고 뭐죠? 황소 만들어놨죠. 황소 머리. 이런 것들도 아싱블라주의 약간 개념적. 이것도 뭐에 연결된다? 개쇼 탈 때 시지각. 누가 봐도 이거 황소 머리 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 지금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올라가게 되면 입체파 작품 같은 것들 몇 개 보여요. 여기 있는 거 사람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사람의 얼굴이 이해할 수 있는데 눈코입이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이렇게 쪼개져가고 있고 머리도 아 위에서 본 대머리 옆에서 본 대머리 뒤에서 본 대머리 다 나눠져 있죠. 옆에 있는 것들도 형태가 점점점점 나눠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는 여행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얘는 다행인 게 뭐냐면 다른 거는 여기서 진짜 단색조였어요. 분석적 큐비점에서. 근데 얘는 어때요? 시기적으로 뒤쪽이니까 색깔이 화려하죠.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작품 이 작품 이 작품들 지금 다 보시면 형태가 약간 도안화가 됐는데 이게 제가 여기 생각해보기에 적어놨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비유클리드 기아학과 피카수 미술이 무슨 관계인지 정답이 없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비유클리드 기아학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데만도 엄청 오래 걸리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유클리드류의 기아학은 빛이 있으면 직신이 있으면 점과 점이 있으면 또 다른 점과 점이 있겠죠. 이 점을 잇는 직선이 있으면 이 두 직선은 끊임없이 직진을 하게 되면 평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 두 개는 평행하고 절대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유클리드 기아학의 절대적인 불변성인데 지구라는 상황 속에서 직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직선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직선으로 보는 건 우리 시지각적으로 직선으로 인지할 뿐이지 어떻게든 곡선으로밖에 될 수 없다. 왜? 우리가 평면을 분명히 지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지구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직선을 그어봤자 직선을 끊는 게 아니라 뭐다? 곡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이 곡선들은 언젠간 어떻게 된다? 만나게 된다. 이게 비유클리드 기아학류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냐? 아인슈타인의 양자물리 이론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이게 피카소 미술의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러니까 이 직선은 결국 딱딱딱 붕해된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게 비유클리드 기아학처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쪼개지고 해체돼서 다시 뭉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큐비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내용은요. 또 어디 있냐면 현대미술영어사저의 비유클리드 기아학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잔의 그림에서 3차원성을 읽고 점점 회퇴됐지만 이 3차원성을 다시 해체했다가 다시 만나게 하는 그 과정 이게 지금 입체파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비유클리드 기아학을 통해서 입체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여러 시점이 한 번에 보이는 거 동시성 동시성 비유클리드 기아학으로 인해 나타난 거는 해체된 게 하나로 합체됐고 그래서 동시성 동시적으로 여러 시점이 보이는 거 그래서 입체파의 동시성은 여러 시점이 한 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탈북미술에서 첫 번째 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아 이거 뒤에 남은가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돌아가 있는 거 있죠? 이거 밧줄이에요. 밧줄을 액자 틀처럼 만들어놨고요. 등나무 무늬에 날렴한 유포 조각들 그 조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어붙여가지고 전통적 회화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얘가 과거의 단절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 보통 이렇게 액자 틀을 만들 때 밧줄 쓰나요? 안 쓰죠? 예쁜 액자 쓰죠? 근데 그걸 뒤집어버린 거예요. 밧줄을 쓰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재현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얘는 재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재현적인 파피엣 권리를 살짝 섞긴 했지만 얘는 재현의 목적이 아니라 분해하고 해체하고 새로 조합하는 거죠. 대상을 본질하면서 그래서 재현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에서 또 탈피했네요. 어떻게? 해체하고 얘의 본질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과 3번은 제작 과정이 중요한데 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캔버스를 일단 뒤에다가 둡니다. 캔버스 위에다가 단단한 물질을 붙이거나 묶어서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조각과 회화의 차이를 분명하게 두지 않아요. 그럼 이전 시대까지는 어땠어요? 회화는? 회화 조각은 조각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거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각인지 회화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타블로 미술 타블로 오브제 이게 종합적 큐비점에서 피카조가 추구했던 방향인 겁니다. 정리 좀 되시나요?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절대 정리 안 돼요. 왜냐하면 입체판은 저도 정리하기 힘들거든요. 두 번, 세 번 복습하셔야지 정리됩니다. 이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봤던 거랑 유사한데 뭐랑 닮았죠? 만에 만에 이게 1920년 해가지고 나와있는 이 내용 있죠. 첫 번째 한 줄 첫 번째 한 줄은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게르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설명하는 건데 디자인하면서 이게 디자인 팀에서 이걸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 줄은 1번을 설명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작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은 0.0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걸 아마 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다른 거란 설명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보셔야 돼요. 스스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3번에 있는 이 작품이 비우클리드 기아학을 형상화한 그림이에요. 자, 게르니카 설명드릴게요. 게르니카는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제가 이거 수업도 진짜 많이 했고 패러디도 진짜 많이 했는데 1937년 4월 26일에 폭격경보가 일어나요. 어디? 스페인의 게르니카 지역에서. 근데 공속경보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일단 다 대피를 해요. 민간인을 확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속경보를 받으면 대피할 시간을 주는 게 전쟁의 룰이었어요. 그래서 공속경보를 피해서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나치의 비행기가 한 대가 와가지고 일단 폭탄 투하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쳤어요.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차 공격을 두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나서 30분 뒤에 1개 4단 비행기가 날아옵니다. 폭탄을 투하해요. 사람들은 대피 장소 있다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초토화가 됐겠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표현을 한 건데 이걸 어디서 사용을 했냐. 당시에 아마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망국박람회에서 스페인관에 걸기 위해서 만들었던 벽화였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그때 전쟁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공습을 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나치에서 새로 만든 무기 실험해보자 였던 거예요. 굉장히 천인공로 할 짓인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피카소가 스페인 출신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걸 만들었는데 나치 장군이 옵니다. 나치 장군이 와가지고 거기서 피카소를 건들 수는 없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거물이에요. 이 사람을 잘못해서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전세계가 자기들을 공격할 것 같아. 위태위태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번 뜯어봅니다. 이 작품 당신이 제작한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카소가 대답하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이건 당신들이 만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게르네케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눠보면 황소가 잘려있네요. 어라 황소? 스페인에서 황소의 의미는 투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거 잘려있고요. 사람의 몸도 병사도 어떻게 다 쪼겨져 있어요. 여성 가슴을 내밀고 아야에게 젖이라도 먹으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애는 축 쳐져 있죠. 울고 있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몸통도 잘려있고 눈처럼 보이는 해도 있고 말도 무긴 잘려있고 영혼처럼 귀순도 날라오고 게르네카는 그런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얘는 그래서 분석적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벽화의 새로 기념비적인 형태를 지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교과서에서도 가장 많이 나와요. 게르네카 내용 자체만으로도 되게 재미있는데 옆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쭉 다 읽어보세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조각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으시면 다 이해돼요. 제가 분명히 아까 다다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같이 보셔야 될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1912년에 만들어진 작품 중에 기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저 위에 있는 작품과 비슷한 기타인데 얘는 아트센스 1900이라는 책에 잘 나와있어요. 그 두꺼운 책. 얘는 숙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복습하면서 정리 안 되시면 이 1912년에 만들었던 이 기타라는 작품을 찾아보시고 그게 왜 중요한지 제가 왜 강조하는지 스스로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해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그리스는 설명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스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자, 이제 입체파에서 크게 두 개로 전개가 되는데 자, 보시면은요. 분석적 입체주의에서 파생된 소름이 하나가 섹션 도로고 하나가 오르피즘인데 오르피즘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그냥 이제 거의 동의호로 쓰는데 섹션 도로를 누구랑 비교하냐면 거의 동의호로 피토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르피즘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들로네. 들로네랑 한 사람 더 꼽으라고 하면 들로네의 와이프 들로네 들로네 부부라고 하겠습니다. 들로네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입체파가 약간 주지적이고 이해가 되게 잘 되는 그림들로 많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림으로 좀 주지적으로 변해갔잖아요. 그런데 이 섹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과학적 논리적 원리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이제 섹션 도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하학적 합리적인 화풍을 그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형태나 현실감을 같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페르낭 네제의 작품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섹션 도랑 피토그룹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별표를 기억해야 될 건 슬린더리즘 슬린더리즘에 페르낭 네제 슬린더리즘에 페르낭 네제를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르피즘은 들로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입체파 이후에서의 맥락을 잡기에는 훨씬 더 쉬워요. 이거를 무슨 그룹에 누가 있었냐 누구 있었냐 다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아 입체파 이후에는 섹션 도로 중에는 슬린더리즘의 페르낭 네제가 있었다. 오르피즘의 뭐다. 그래서 섹션 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슬린더리즘은 섹션 도로가 여기에 적어줄 건 왜 섹션 도로에서 슬린더리즘의 파생이 됐는지 Why? 의미로 접근을 해주세요. 섹션 도로, 슬린더리즘 의미 나와 있습니다. 자 섹션 도로 방금 얘기한 것 과학적 논리적 원리 기하학적이고 합리적인 화풍 그걸 바탕으로 선, 면 등 기본 형태로 대상의 현실감과 감성 요소를 회복 하려고 했으나 비판점은 뭐냐 입체주의의 기존 입체주의의 형태랑 별반 다르지 못하다. 그냥 헤페르낭 레제는 확실합니다. 슬린더리즘 기계 같아요. 기계 같아요. 그래서 원통형 기계 원통형으로 많이 그려놨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기계화됐고 피카소가 그렸던 인체들은 완전 해체가 되었다면 페르낭 레제의 작품들은 모두 정말 기계의 문명 속에 있는 로봇 같은 느낌 그리고 색채는 아까 그 사람들이 단순화시켰던 색채과는 다르게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요정도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얘 이렇게 표현한 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의 목표는 뭐였냐면 기계나 로봇이나 원색을 통해가지고 뭐에 찬성했을까요? 뭐에 찬성했을까요? 신문물? 신문물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죠? 산? 그렇죠. 산업화. 산업화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산업화 러버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오르피슨 같은 경우에는 오르피우스라고 기억나시나요? 오르피우스 잘 모르시면 이건 기억날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자기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엉엉 울다가 하프 들고 가가지고 리라를 익히면서 자기 와이프 데려오는데 자기 먼저 땅에 도착했으니까 자기 와이프도 도착한 줄 알고 고개 딱 돌렸는데 그대로 와이프가 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이 설화에 나오는 게 오르피우스거든요. 그래서 오르피우스의 음악과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시성과 음악의 활용을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오르피우스에서 따온 게 오르피즘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작품의 약간 그림을 보면 약간 회화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느낌과 공감각적인 느낌에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라? 공감각적. 누구랑 비슷하죠? 칸딘스키의 느낌과 비슷하죠? 근데 또 다른 게 그 드론의 작품 중에서는 자장 유명한 게 붉은 탑이라 그래가지고 파리의 에펠탑이 해체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어떤 식이냐? 보색 대비와 활달한 터치는 아니에요. 활달한 면 분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걸 통해가지고 음악적 추상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적 추상 그리고 입체 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멈춰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인 느낌이에요. 딱딱한 느낌은 아니라 유동적 느낌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그 붉은 탑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이런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이걸로만 정리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서 111페이지 작품들 이거 한 번 보시면 들론의 붉은 탑 보이시나요? 딱 보더라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활달한 면분할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게 음악적인 추상성도 느껴지고 면분할도 느껴지고 입체 파적인데 뭔가 조금 더 다른의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들론의 코프카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각각이 목표하는 바가 뭐였는지 대표 작가로 지금 페르낭 레즈랑 들론의까지만 얘기를 딱 드렸어요. 입체 파까지 공부 제대로 하실 거면 저 이거 이해하는 데만 거의 세 달 정도 투자했어요. 농담 아니고 왜냐하면 입체 파가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실 거면 첫 번째 사전 사전 안에 있는 색인 다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네이버 지식인이나 이런 거에서 캐스트 나오는 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도판 분석하세요. 이것에게 같이 하셔야지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판을 봤을 때 책에서 봤던 키워드들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적용하는 연습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제가 왜 입체 파 들어가기 전에 한숨 훅 쉬어보라는지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는 한숨 말고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숨 수술 한숨 ее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